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밀폐용기 중에 정지유체의 일부에 가해지는 압력은 유치증의 모든 부분에 일정하게 전달되는 원리는 뭐냐? 이것은요. 파스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요?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요. 다음에 8번 문제요. 순수한 물의 비중량의 물리성질이다. 오늘 말한 것은. 자,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 순수한 물. 자, 물이 가장 무거울 때가 언제냐면요. 순수한 물은 4도씨. 1g. 4도씨 때가 가장 무겁습니다. 4도씨 때가 가장 무겁다. 아시겠죠? 그래서 4도씨를 기준해서 예를 들면 철은, F2가 철이죠. 철이 7.8이고 CU, 예를 들면 부리가 비중이 8.96이에요. AL 알루미늄은 2.699고요. AL이 알루미늄이죠. AL 알루미늄이 얼마죠? 2.699입니다. 아무튼 물은 가장 기본이 뭐다? 무거울 때가 4도씨다. 4도씨 기준해서 모든 물질의 비중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순수한 물의 물리적 성질이다. 올바른 것은 그렇죠? 비중량은 1kgs 차승이다. 아니죠? 비중량은 1kgs의 3승으로 해야 됩니다. 얘는 기압이 압력이에요. 얘는 압력이에요. 얘는 뭐냐면 얘는 1cm 3승은 1g이에요. 1g은 1cc와 같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g이죠? 1g. 분차가 1g이다. 분모가 Cn 3승의 1cc랑 1g을 했죠? 1g. 이걸로 얼마? 1이다. 1번은 비중량 1kg 퍼 Cn 4승이라는 말은 비중이 아니죠. 압력이니까 1번 틀렸죠. 2번. 물의 비중은 4도씨일 때가 1인데 여기서는 0도씨라 했으니까 틀렸죠. 물이 가장 무거울 때가 몇더라겠어요? 4도씨죠. 4도씨. 그 다음에 점성계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쉽게 얘기하면 구리스 아시죠? 구리스. 구리스가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점도란 얘기를 개념을 하셔야 돼요. 점도. 점도란 끈적끈적한 성질이거든요. 점도란 끈적끈적한 성질. 봐요. 보세요. 점도란 끈적끈적한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 끈적끈적한 성질을 주기 위해서 어때요? 열을 가죠.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것다 이것다 뭘 쓰죠? 뭘 쓰죠? 오일? 오일? 오일 프리 히터로 점도를 낮추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점성계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그렇죠? 작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르십니까? 자. 점성계수. 온도가 올라갔다. 올라가면 어때? 결과적으로 끈적끈적한 성질이 사라져가죠. 그러니까 맞죠. 점성계수는 온도 볼수록 작아진다. 이것은 맞는 얘기죠. 네. 3번만 봐요. 그 다음에 해수. 바다보다 바다물보다 비중이 약 1.025배 크다. 아니라 1.025배 크다. 1.025배 크다. 그래서 7번에 맞는 답은. 아니 8번에 맞는 답은. 몇 번이죠? 3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다음 9번. 냉난방설비의 전열과 관계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잠깐요. 열의 전달 방식이 있어요. 열의 전달 방식. 열의 전달 방식이 있어요. 열의 전달 방식이 있다. 열의 전달 방식이 뭘까요?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있어요.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난로가 있다고 봅시다. 난로가 있는데 이런 난로가 있는데 여기다가 불이 있는데 여기다가 새막대를 딱 댑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을 잡고 있으면 서서히 먹대로 열이 전도되죠. 그렇죠. 연도를 받는다면 고체에서만 유발되죠. 대류. 대류는 따스운 공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이것이 대류죠. 복사는 우리가 방사. 난로를 쬔다. 이게 방사, 복사 또는 방사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볼까요? 1번.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좋은 물체가 열의 전도도가 높다. 그러니까 뭐죠? 가장 전기선이 뭐를 쓰고 있죠? 우리가? 구리선을 쓰고 있죠. 구리. 그래서 예를 들면 은, 다음에 구리, 다음에 금, 다음에 알루미늄이 전기 전조도의 수능도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전기가 잘 통한 게 은입니다. 두 번째가 구리고요. 세 번째가 금이고. 네 번째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은, A, G, 구리, C, U, 금, A, U, L, 알루미늄인데 만약에 전부 때에다가 전부 때에다가 전선을 은으로 했다면 매일 밤 사건이 나겠죠? 그래서 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선으로. 그 다음에 구리. 이건 좀 싸니까. 음부들은 싸니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선을 구리로 한다면 그건 큰일 나죠. 매일 밤 사건이 나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래서 주로 전선은 구리로 씁니다. 가장 잘 통한 은, 구리, 금, 알루미늄이지만 은이나 구리는 비싸다. 은이나 금은 비싸다. 그러니까 구리나 알루미늄을 씁니다. 주로 전선으로 구리를 씁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좋은 물체, 즉 구리를 얘기하면 되겠죠? 열의 전도도가 높다. 그렇죠? 복사연량은 피사의 자에 따라 흡수도는 반사가 된다. 그렇죠? 흡수할 수도 있고 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체에서도 온도차에 따라서 비중차가 생긴다. 아까 우리가 물이 가장 무거울 때 몇 도시라고 했어요? 사도시라고 했어요? 기체의 일부의 열을 가하면 비중차에서 자연 대류가 발생하고 이때 열방사 현상이 길게 아니라 열방사가 아니라 대류작용이 생기죠. 대류작용. 즉 대류작용이라고 하면 찬 공기농으로 아래로, 따스 공기농으로 위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네번째, 방열기의 방열량이 방열기의 설치 조건에 따라서 전달 조건에 따라 열 전달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주시고 다음에 10번 되겠습니다. 10번. 10번이에요. 그럼요.